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 봐 그렇게 사주팔자 불어당겨도 변하게 다시 할게요 형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이래 봐도 저거 확률 그런 거 너무 믿지마 다 지 인생 지가 해놓은 대로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왜 너 이럴지 알지?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귀여워 오지마 너 뭐야 미안해 좋아 야 잠깐만요 왜 웃어요 아니 지금 너무너무 잘 받았어 지금 안녕하세요 메이킹필름 있나요? 지금 저희는 60시간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폐지광포즈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강아지가 살려달래 재밌게 봐주세요 뭐죠? 너 어떻게 알았어? 사장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이건 뭐야? 자본주의 미소 진짜 강해 광범 미소 맛이 없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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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